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돌아온 H&M 매장 털기 컨텐츠입니다. H&M 매장 털기는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늘 즐겁게 매장 털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H&M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매장 털기를 할 거냐 하면 기본적인 아이템 중에서 베스트 아이템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H&M은 스타일별로 기본템이 잘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템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쇼핑한 아이템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린넨 소재의 셋업 소재의 셋업 소재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린넨 아이템들인데요. 여름 하면 이런 린넨 소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린넨 소재의 아이템 하나쯤 구비를 해놓으신다면 여러분들 여름에 시원하면서 센스 있게 스타일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린넨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보시는 거는 린넨 소재의 셋업 슈트도 있고요. 린넨 셔츠, 그리고 린넨 바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린넨 아이템을 사시는 거라면 저는 이런 화이트 린넨 셔츠를 추천드릴게요. 이런 베이지 치노 팬츠랑만 딱 매치하더라도 깔끔하면서 정말 약간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룩으로 코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트 린넨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근데 화이트 린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비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화이트 말고 난 좀 미니멀한 감성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아이보리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나 이 아이보리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 가지고 스타일링도 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린넨 아이템은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는 원단이에요. 하지만 이게 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린넨 아이템은 이런 주름이 좀 자연스러운 멋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스타일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린넨 아이템으로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은지 제가 코디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린넨 셔츠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이런 린넨 셔츠는 이런 치노 팬츠와 매치하면 뭔가 꾸민 것 같지 않지만 좀 멋스럽고 편안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톤온톤 느낌으로 이런 베이지 팬츠 이렇게 스니커즈랑 매치하시면 가장 쉬운 스타일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이보리 린넨 셔츠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팬츠도 린넨 바지로 톤을 맞추고 화이트 에스파드리오 화이트 에스파드리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보시면 같은 원단의 바지랑 그리고 에스파드리오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포인트를 줘봤어요. 이런 느낌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화이트보단 좀 더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룩은 유럽 남자분들이 길거리에서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스타일이라 여러분도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도 밑단에 카브라가 잡혀있어서 발목이 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기장이라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좀 포멀한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아이템은 전에 와서 좀 봤던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피켓 티셔츠예요. 이런 티셔츠는 포멀한 느낌에도 좋고 좀 댄디한 남성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트 이너에 이런 피켓티를 이너로 레이어드하는 것도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이런 수트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컬러와 이런 수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피켓 티셔츠를 활용해서 포멀하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수트 슬랙스와 그리고 로퍼를 매치해서 포멀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런 피켓티 어떻게 코디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슬랙스랑 로퍼만 매치해도 정말 깔끔하면서 댄디한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켓티를 코디할 때 단추를 뭐 푸는 게 예쁜지 잠그는 게 예쁜지 고민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추를 다 잠가서 코디하시는 게 뭔가 좀 더 센스 있어 보이고 디테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스타일링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분들이 어? 나는 여름에 수트를 어떻게 입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블레이저만 딱 매치하더라도 이제 직장인분들이 쿨비지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스타일링할 때 살짝 포멜을 롤업 해준다면 좀 더 여름에 스타일링할 때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가 봤는데 여러분들께 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이제 프리미엄 코튼 티셔츠예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는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가 핏감도 좋고 원단도 좋아서 직장인분들이 뭐 블레이저 이너로 활용한다든지 단벌로 활용해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입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 코튼 프리미엄 티셔츠를 이너로 활용해서 좀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네, 여름에 이런 수트 이너로만 딱 티셔츠만 매치하더라도 네, 깔끔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신발은 뭐 스니커즈 나쁘지 않지만 저처럼 드라이빙 슈즈를 매치해도 이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 원대의 이런 티셔츠는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프리미엄 티셔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M에서 포멀한 기본 아이템들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기본 스트릿 캐주얼한 아이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주얼 아이템은 2층에 많아서 2층에 올라가 볼 건데요. 오? 이건 내 스타일인데? 제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워낙 제 스타일이라서 제가 입고 나와보았습니다. 이런 하와이안 셔츠를 너무 바닷가, 너무 여름스럽게 코디하는 것보단 저처럼 약간 스킨이랑 부츠랑 활용하면 훨씬 더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스타일대로 한번 입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서 캐주얼, 스트릿, 기본템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2층에 도착을 했고요. 2층에는 캐주얼 스트릿 라인이 좀 모여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게 기본 아이템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H&M에서 이 조거 팬츠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릿 기본 아이템 하면 이런 조거 팬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키랑 블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랙으로 기본 스트릿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릿 코디할 때 너무 무지티를 코디하는 것보단 살짝 프린팅이 있는 게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아이템이 좀 무난하면서 좀 락시크적인 느낌도 나서 이걸로 스트릿 코디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릿 코디할 때는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업해도 아마 이쁘게 스타일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 조거 팬츠를 활용해서 좀 스트릿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프린팅 티셔츠를 이너로 매치했고요. 그리고 프린팅이 있는 트럭커로 아우터로 입어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입어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 벗으면 여름에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트릿 코디예요. 여기서 어떤 게 포인트가 있냐면 일단 밑단을 보시면 양말을 좀 올려 신어서 좀 스트릿한 포인트를 주어보았고요. 그리고 이너 티셔츠랑 아우터도 기장감을 좀 다르게 해서 디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릿 코디할 때 이렇게 레이어드 기장감이라나 이런 디테일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릿 기본 아우터로 이런 트럭커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코치 샤켓도 스트릿 기본 아이템에 딱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아메카지라든가 좀 스트릿한 느낌에 활용하면 좋은데요. H&M에서 캐주얼 기본 아이템으로 잘 나오는 게 이 옥스퍼드 셔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화이트 컬러가 없으신 분들은 이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핑크 컬러는 기본이 있으신 분들이 좀 다른 느낌으로 경쾌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옥스퍼드 셔츠 컬러감 있는 걸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컬러감이 있게 스타일링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좀 린넨 소재로 되어 있는 옐로우 컬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감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 레몬 컬러 린넨 셔츠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컬러 코디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런 컬러 코디 할 때는 차라리 좀 과감하게 스타일링하는 것도 좋아요. 저처럼 파키 컬러의 린넨 패치와 화이트 에스파드드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뭐 샌들이나 아님 슬리퍼 이런 신발을 활용해서 스타일링한다면 네, 여름에 이쁜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코디는 여러분의 여행 갈 때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바닷가나 이런 데도 활용하기 좋은 코디예요. 또 여기에서 딱 이런 모자만 딱 써더라도 여름 신사 같은 느낌? 네, 이번에는 핑크 컬러 옥스퍼드 셔츠를 활용해서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여름에는 이런 옥스퍼드 셔츠에 긴 바지를 입으면 더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바지랑 스타일링한다면 이쁘면서도 약간 프레피적인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핑크 컬러와 컬러 매치를 할 때는 저처럼 톤 다운된 이런 네이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베이지나 화이트를 활용한다면 이쁘게 스타일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M 셔츠 스타일링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에서 몇 가지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게 이 린넨 반팔 셔츠 라인이거든요. 네, 이 반팔 셔츠도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반팔 라인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좀 시원한 린넨 소재 찾는 분들은 H&M에 좀 다양한 컬러가 나오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좀 보시면 뭐 티셔츠 라인들도 캐주얼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린넨 소재의 조거 팬츠도 나왔더라고요. 사실 린넨 소재로 조거 팬츠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거 팬츠도 좀 아메카지? 아니면 좀 캐주얼 느낌으로 한번 제가 스타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라인에 보시면 데님 셔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웻 셔츠도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타일링 아이템들은 다 H&M 바지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바지 핏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린넨 조거 팬츠를 활용해서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옥스퍼드 셔츠를 다 잠그고 이 모자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조거 팬츠를 활용할 때 뭐 스트릿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옥스퍼드 셔츠나 이런 컬러감을 준다면 또 다른 느낌의 캐주얼한 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입었던 옷들은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M 매장 털기를 끝마쳤습니다. 네, 제가 구매한 아이템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카페에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는데 H&M 이번 신상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네, H&M에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기본적인 아이템 위주로 쇼핑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본템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매장 털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